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6평 대비 모유고사의 개강을 알리는 캐스트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평 대비로는 하프 모유와 풀모유고사 두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하프 모유고사는 준킬러 스팟 모유고사 시즌1이라는 이름으로 공통과목은 13-14, 20-21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는 준킬러 네문항 그리고 선택과목은 28-29 6평 범위에 해당하는 준킬러 두 문항 그래서 1회차 6문항으로 구성이 된 하프 실전 모유고사이고 총 5회로 제공이 됩니다 풀모유고사는 2회차로 제공이 되고요 하프 모유고사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킬러 문항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수의 핵심을 공략한다 당연히 맞겠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1등급 그리고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실력 그 성적을 결정하는 건 15, 22, 30번까지의 킬러겠지만 정말 실전에서의 성적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13-14, 20-21, 28-29번 이 6개의 문항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뚫고 지나가느냐가 결정을 할 거야 집에 가서 풀어봤더니 그 뒤에 있는 15, 22, 30킬러가 3분 만에 5분 만에 풀리더라 라는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 100분 안에 건드리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 원흉이 그 이유가 준킬러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준킬러를 그냥 N제 단원별 구분이 되어 있는 N제가 아닌 진짜 실전에서 만났을 때인 모의고사로서의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지만 실전에서 준킬러를 만났을 때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거나 조건을 해석하는 힘 또는 그 조건이 나한테 어떤 개념을 써라고 말하는 것들이 단원 안에서 그 단원의 주제가 힌트가 되어서 나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생으로 정말 13번 자리에 준킬러 문항 하나가 주어졌을 때 어? 조건을 해석했더니 이 개념을 쓰라는 거야 라고 혼자 판단할 수 있게 하느님 그건 실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품오의고사를 통해서 점수의 핵심인 준킬러를 공략하면서 동시에 실전력을 상승시켜주겠다라는 야심찬 그런 어떤 열정으로 정말 힘들게 만든 모의고사니까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봉투 모의고사 형식으로 갈 거고요 되게 긴장감을 가지고 풀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 안에 이렇게 모의고사 5회차가 들어 있을 거고 그리고 손해설까지 들어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를 실제 살짝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정말 13, 14번 자리에 진짜 실전에서 그 자리에 만난 문항인 듯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손해설도 거기에 이렇게 선생님의 해설을 조교들이 열심히 베껴 쓴 그런 손해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강좌마다 첨부 파일로 이 하품오의고사는 실전력을 올려준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이 준킬러를 뚫어내는 데에 내가 가진 약점이 있었어 아 이 문제 아니었으면 나는 이 개념에 대한 허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허를 찌르는 문항들이 하나하나 들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은 후에 아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될 거야 여기가 내 약한 고리인 걸 확인했고 이 문제스러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걸 배웠으나 조금 더 이 파트에 대한 보완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이걸 제공했었는데 레퍼런스를 첨부 파일로 올려줄 거예요 각 문항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사용됐고 그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나 기출 100선 또는 기출 50선에 어느 부분을 들으면 되는지 몇 강의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라는 그 강의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강의들의 레퍼런스를 달아줄 거야 그래서 실제 실전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헛헛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문제만 풀고 있어 근데 이렇게 문제만 풀어도 되나 라는 헛헛함 지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이 실전 연습만으로 실전 성적이 올라갈 건가 라는 의문 이런 어떤 실전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 내 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끝까지 해주기 위해서 각 강의의 레퍼런스를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의 해설강의 들으시고 문제를 맞췄든 못 맞췄든 해설강의를 듣고 내가 어떤 개념을 모르고 있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또는 그 개념은 알고 있었으나 어떤 조건을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붙어있는 레퍼런스의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허점, 실력의 허점이 하나도 없게끔 촘촘히 막아주는 레퍼런스까지 모두 이용하시면 5회차에 들어있는 6문제씩 전체 30문제를 통해서 가장 단원별, 주제별, 헛하는 포인트들 내가 마지막까지 어려워했던 그 주제들이 싹 해결이 된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전으로 제공이 되는 이유는 실전 연습, 실전에서 만났을 때 당황스러움을 없애는 연습을 위해서지만 결국은 30문학 안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포인트들 거기를 해결해주는 걸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30문제가 다 각각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영혼이 가득 담긴 출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아, 이 문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난 여기까지 알고 있음으로써 다 아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진짜 바닥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까지 꼭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준 시간을 알려줄 텐데 수능 즈음이라면 이 6문제에 여러분들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30분이에요 30분 안에 문제를 풀고 검수까지 다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이전 캐스트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30분 안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중킬러 6문항을 30분 안에 완벽하게 풀어내고 검수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시기는 40분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50분까지 시간을 줘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1회를 풀어 보시면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풀고 검수까지 1회차를 해보시면 아, 나는 30분에서 35분이면 되겠다 나는 50분에서 60분 사이의 시간을 줘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올 거야 그 지금 이 시기에 꼭 수능에서 합당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중킬러를 풀어내야 되는 건 아니야 지금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해져 있지 않은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수능에서 가장 합당한 이 30분의 시간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안 풀리면 나는 큰일 난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 중킬러에 대한 시간 관리 그리고 중킬러가 가지고 있는 헉하는 개념들을 또 배우고 나는 더 발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풀모의고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 풀모의고사예요 6평 범위를 총정리하고 있고 30문항을 통해 역시 여러분들의 허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1번에서 30번까지 단 한 문제도 영혼이 빠져있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정말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문항 카드를 만들고 문항 카드에 어떤 개념을 출제할지 출제할 학습 목표 개념을 정리하고 각 단원별 출제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다 분석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바닥까지 모르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6평 미리 보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마지막으로 채울 수 있는 모의고사다 역시 중킬러 스팟과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중킬러로 가기 위해선 또 어떻게 해야 돼? 빅킬러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잖아 근데 그 빅킬러마저도 출제 의도들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30문항 모두의 영혼을 가득 담아놓은 모의고사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 이렇게 모의고사를 받으실 거고 레퍼런스도 달아드릴 겁니다 1번에서 30번까지 30문항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달아줄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건 끝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라는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레퍼런스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의 빈틈도 다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회차와 2회차가 약간 목표가 달라요 1회차는 6평 범위를 총정리하면서도 본인들의 약점을 발견하게 하고 보완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2회차는 매년 우리 천우신조의 마지막 목적인 적중 6평 미리 보기, 진짜 실전 연습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회차가 5월 10일 즈음에 공통문항부터 개강이 되어서 업로드가 될 거고 2회차는 17일 즈음 공통문항부터 올라가서 차차례대로 공통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업로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약간 텀을 두고 모의고사 1회와 2회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회차는 좀 빨리 보시고 선생님 저는 지금 모의고사를 볼 실력까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조금 더 보완을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빨리 보는 걸 추천해 왜냐하면 1회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빨리 채워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1회차를 먼저 빨리 보시고 거기서 느낀 허점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지난 시즌 1의 개념 강의들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기출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것 이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1회차는 좀 빨리 보시고 텀을 두고 2회차를 보면 더 좋을 거다라는 거야 스팸 모의고사와 천우신조는 윌 리턴이다라는 게 선생님 조교가 이 PPT를 만들어줘서 윌 리턴이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기억 속에는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엄지척하고 이렇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때 I'll be back이라고 하는 그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건 너무 옛날 사람들의 표현이고 요즘은 마블에서 이렇게 윌 리턴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천우신조와 스팟 모의고사는 중킬러 스팟, 킬러 스팟까지 더 친구를 데리고 하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일단 6평 대비로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거든요 이전 캐스트에서도 잠시 스팟 모의와 천우신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천우신조가 매년 놀라운 적중을 만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만들 때 한 번도 이게 나올까? 이게 적중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만든 적은 없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적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미적 선택자들이 두 반이었고 그 중에 한 반은 6평에서 올 전원 1등급을 받았었는데 그 미적 최상위 반이죠 미적 선택자들 중에 올 1등급을 받았던 그 친구들이 실제 6평 대비로 했던 중킬러 하프모의 천우신조인데 이것들을 만들어 줬을 때 현장 수강생들은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막 하니까 모의서 끝나고 그 다음 첫 번째 수업에 오면 선생님 뭐 진짜 와 이 정도면 막 신기 아니에요? 막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적중은 늘 해마다 그 감사한 적중은 가장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히 한문항 한문항을 영혼을 담아 만든 선생님에게 주는 선물 가장 열심히 단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시험 바로 전날 봤던 내용이 시험지에 그대로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바로 직전에 공부했던 게 여기 나왔어 이런 경험들 그런 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휴강 기간에 걸쳐 3월 중순 전부터 신문항으로 제작을 시작해서 검수에 검수를 거쳐 마지막 수정까지 거의 몇 개월 동안 이 모의고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마지막으로 휴강 기간 동안에 선생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번 준킬러 스팟과 천우신조도 당연히 적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하거든요 여러분들도 6평 전날 나 진짜 더 이상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없어 내 인생 최고의 시험 대비였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지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모의고사에 대한 퀘스트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